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먼저 이른바 코로나 블루라는 현상을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코로나 블루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신조어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죠. 코로나 감염병과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우울감이라는 뜻의 신조어이고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면 우울감만 생각하는데 증상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안감이고요. 좀 장기화되면서 우울감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는데 못 자는 경우도 있고 또 잤는데 일찍 깨는 경우가 있고요. 불면증이 오고요. 주의력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무기력한다든지 또는 머리가 아프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또는 소어가 안 된다든지 의학적으로는 신체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코로나 블루는 의학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코로나 블루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치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코로나 블루의 어떤 의학적 치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 블루가 불안감이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이러한 부정적 증서가 오는 스트레스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안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적정하게 불안할 때 그 스트레스를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어 기적이거든요. 또 우울하다는 것도 우리가 에너지를 비축해서 앞으로 더 잘 해보겠다는 방어 기지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겪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겪는 불안감과 우울감은 대부분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불안과 우울을 잘 대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코로나19 불안과 우울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잠깐 불안한 거고 또 코로나19로 잠깐 우울한 것이지 내가 늘 불안한 사람, 늘 우울한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 불안과 우울을 우리가 잘 수용하고 잘 대체한다면 창조적 동기와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끝으로 코로나19 불안과 우울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코로나19 불안과 우울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코로나19 불안과 우울을 수용하면서 코로나19 불안에 의한 어떤 방역 행동 수칙을 잘 지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19 불안은 스트레스 반응인데요. 우리 개인이나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 반응을 넘어서 코로나19 성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또 코로나19의 기간 동안에 자기의 성장의 시간으로 삼고 타인을 배려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